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원희가 만드는 최애의 플레이리스트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려볼까요?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원희에서 메인 보컬과 남신을 맡고 있는 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전 강현이고요 원희에서 기타랑 외계인을 맡고 있습니다 오 에일리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드럼과 저음을 가지고 있는 할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아고요 원희에서 베이스와 랩 하고 있고 또 기염까지 덤으로 맡고 있는 키아라고 합니다 기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키아까지 출첵이 끝났습니다 원희가 드디어 플로에 왔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최애 플레이리스트 2022년 첫 DJ라고 합니다 너무 영광이죠? 순정 저희가 최플리의 첫 주인공이 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바로바로 오늘 1월 4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원희의 미니 2집 플래닛 라인 보이저가 공개됩니다 새해부터 정말 저희에게 많은 일이 주어지네요 네 진짜 너무 좋은데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담았는지 짧게 스포일러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? 하린씨 이제 저희가 2022년 새해가 막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를 기분 좋게 해줄 저희 2022 럭키송 플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원희의 럭키송 플리에 누가 어떤 공을 담았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전에 우리 스포일러 한번 먼저 볼까요? 아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희 미니 2집 플래닛 라인 보이저의 나는 이것을 담았다 우리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말해 볼까요? 이거는 미니 2집 안에 나는 이것을 담았다? 네 우리 이번에 다 각자 자작곡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 나는 이걸 담았다 저는 이제 만들면서 항상 그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늘 이때까지 앨범도 그렇지만 지금은 내 자신을 갈아 넣었다 자신을 넣었다? 네 자신을 정말 야무진 믹서기에 잘 갈아서 잘 이렇게 쳤다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잔인해요 열정이라고 하죠 나의 열정을 갈아서 열정을 담았다 동영이는 뭘 넣었어요? 어 저는 수명을 갈아서 넣었어요 아 이것도 약간 우리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새해부터 좀 극단적인데 아 이렇게 잔인해 둘 다 원래 약간 자극적인 썸네일이 좀 필요하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정말 한 3년치 수명을 좀 끌어다가서 여기 앨범 이렇게 떴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정도 울컥한 적이 있다 yes or no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예스 어 누가 너야? 키아 너 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너 예스 인사랑 나 예스 나도 그럼 왜 논지 일단 저만 너예요? 어 아 거짓말 치지 마요 진짜요? 난 일단 진짜 울컥했어 우는 건 아니야 울컥 나 울었어 아 그래 강현이는 세 번 정도 울었다고 들은 거 같아 호랑이의 눈물인겨 아 울컥한 거면은 저도 예스가 맞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형구 형의 노래를 듣고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현이는 어디서 울컥을 좀? 저도 제 노래 제 노래에 직접 가사 쓰면서 울면서 썼어요 진짜 좋아요 가사가 저는 오히려 작업을 할 때 진행이 잘 안되고 계속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마다 울컥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울컥하기도 하고 내 자신한테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번 타이틀곡을 들으면서 조금 울컥했는데 밤에 이제 새벽에 제가 듣다가 그 뭐 앞으로 이제 알게 되실 거지만 가사 자체가 좀 위로가 되는 가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새벽에 듣는데 아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굉장히 좀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저희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원희 미니 2집 오늘 1월 4일 6시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우리 또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제 그럼 저희가 골라온 최애곡으로 원희의 202 럭키송 플리를 만들어볼까요? 좋습니다 카드를 이제 하나씩 좀 들테니까 누가 고른 것 같은지 일단 한번 좀 맞춰볼까요? 맞춰보고 이제 또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볼게요 저희 멤버들이 미리 써왔어요 그렇죠 이게 또 잘 섞어야 되죠 또 어 제가 첫 번째 그 카드는요 너의 의미 산울림 오오 너의 의미 딱 봐도 형 같다 네 형이 한 거 같은데 산울림의 너의 의미입니다 아 일단 뭐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거 일단 누가 했을 거 같아요 영훈이 형이요 키아는 저요? 네 이유가 뭐예요?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형? 형 스타일이에요 네 예? 제 스타일이 뭐죠? 제가 안 했어요 어? 진짜요? 제가 안 했어요 이건 바로 저의 오오 오오 무슨 의미예요? 그러니까 왜 이 곡을 어 이 곡을 이제 들을 때마다 팬분들의 뭔가 말 한마디? 웃음 이제 하나하나가 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곡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곁에 함께 해주는 이들의 소중함을 좀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진짜 럭키송으로 최고다 네 그러니까 뮤비가 굉장히 드끼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하나 제가 더 뽑아볼까요? 네 바라반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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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뭔가 빛을 쏟는 스카이, 약간 같이 날아오르자, 약간 날아오른다 그런 의미로 뭔가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이 곡을 듣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모두 다 날아오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 선곡을 정해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시작부터 빛을 쏟는 스카이, 이거부터 끝나죠. 뭔가 진짜 이 노래 들으면 아,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요. 라인들도 너무 좋아요. 자, 저희와 우리 원희와 플로의 만남이 이대로 끝이냐? 끝인가요? 아니죠. 아닙니다. 원희 미니 2집 플래닛나잇 보이저를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러 다시 옵니다. 맞습니다. 작업 얘기 정말 많이 풀 거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럼 인사드릴까요? 지금까지 원희 키아, 동명, 할인, 용훈, 강연이었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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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